오늘 한일 많이 쌓으세요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주말하면서 야미도인데요. 야미도, 야미도, 야미도. 전에는 주름땅름러 한의 이원이 섬이었는데 지금은 새만금 강조전이네요. 육지가 되고, 이원이 다이야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좌측이, 이게 새만금 강조전, 전 세계에서 제일 기운 강조였어요. 그 안쪽의 육지가 되고, 오른쪽의 바다가 되겠습니다. 그 안쪽의 육지가 1억 2천만큼, 여유계 140배, 우리나라 입구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3번씩 다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 안쪽으로 생기다 보니까 도개시하고 한 개 분해서 땅 때문에 도장작용하면서 바로 성만금 강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. 길이는 33.9km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배대 1층이 지금 냉방주입니다. 혹시 2층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분들